최형은 니 요즘 좀 수상하네 뭐가 또? 아니 니 요즘 들어 부쩍 화장도 진해지고 휴대폰도 좀 숨기는 것 같고 니 뭔가 이상하다? 숨기긴 뭘 숨겨? 화장이 진하게 못 진해! 아니 됐고 니 의심 가는게 한두개가 아니다 니 휴대폰 좀 보자 보긴 뭘 봐 지금 나 의심하는거야? 니꺼부터 보여주면 내꺼도 보여줄게 내꺼? 봐라 내꺼는 봐도 상관없다 보긴 뭘 봐 만 돌아왔나 니 휴대폰으로 왔던지롱 오빠가 날 못 믿었잖아